어떤 정의가 뭡니까 선거정의고 그 정의 가운데 또 다른 어떤 정의가 뭡니까 사법정의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런 이런 사건을 묻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가 찬 노랫이죠 과연 대법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겠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선거정의가 무너졌는데 사법정의는 유지될 수 있겠느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법관들이지 않습니까 법관들이 한 짓을 법관들이 판결해야 되니까 이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하겠냐 과연 여러분들 4월 29일 날 오후 1시부터 개최되는 그런 소위 변론 이후에 아마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 등장하기 전에 급히 그냥 서둘러서 아마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땅땅땅 하고 그냥 기정사실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법관들도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직무유의와 직권남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투표지가 천장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렇게 일장기로 찍은 거지 않습니까 송도 2동 인천 연설 송도 2동의 제6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럼 이게 위조투표지인 거죠 그래서 투표관리관 정인을 세우자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담당 정인을 세우라 했더니 그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주소를 어떻게 냈습니까 투표 사무요원 2명 주소를 준 거 아닙니까 위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주민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이걸 받고 도장 찍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일 날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지금 뭘 꾀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조재현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천대엽입니다 인천연수홀의 주심이고 인천연수홀의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감정조서를 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감정조서가 개판이지 않습니까 정금물을 모두 다 누락시키고 사진을 모두 다 누락시키고 사진을 다 여러분들 파쇄해버렸습니까 인천연수홀의 재검표장에 찍었던 법원 전속사진사가 찍었던 모든 정밀사진들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무적인 사진 몇 장만 남겨놓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배춘입 사전투표지 위변조본을 원고 측 변호인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의심받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직속 부하인 무슨 동영법원 사무관으로 제출하게 했으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재판을 질질 끌어온 겁니다 세월아 내워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만일 용인이 되면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법관을 제가 의심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여 왔다 이야기죠 6개월에 끝내야 할 것을 2년 이상 끌고 있다 재판 과정 내내 선관위를 일방주 보호하는 행동을 했다 선관위 위원장하고 대법관이 겸진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죄를 자기가 판단한 아주 모순에 빠져 있다 선관위 요구에 따라서 지난해 11일과 12월에는 qr코드를 합법화해 주고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조 투표지 여러분을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제도들을 다 여러분들 판례를 가지고 땅땅땅 이렇게 한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선관위를 일방주를 비유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썩어도 엄청나게 써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재검표 위에 노골조로 감정목적물을 누락시키고 배춘입 투표자 같은 핵심 감정목적물을 위 변조해서 원고책 변호사들에게 제출하고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서둘러 최종 변호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뭘 한 겁니까 기각 원고책 폐소 선관위 승소 사의로 부정선거 없었다 사의로 선거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저는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 가능성의 그 징포를 찾게 되면 수십 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까지도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거짓과 위선과 언모와 여러분들 사기가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사회를 과연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